국내 연구진이 뇌종량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를 규명했습니다.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영수 박사 연구팀은 뇌종량 세포 표면에서 GRP78이라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뇌종량 세포와 정상 세포를 구분하고 이 단백질을 억제해 뇌종량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특히 이 단백질이 변이가 일어나지 않아 이를 억제하는 치료제를 만들어 사용하더라도 내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